저번에 보면 실제로는 3.3이 나왔어요 요즘 패턴이 이전보다 낮게 나오면 일단 떠요 단기적으로는 초단기적으로는 일단 떴어요 그리고 보통 예측보다 더 낮게 0.1씩 낮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예측은 3.1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널보다는 낮게 나올 것 같고 예측보다는 0.1씩 낮게 나왔던 게 지난번 패턴이어서 3.0으로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장이 빨리 얼른 활발하게 돌아가지고 또 다시 한번 기분이 좋으면서 의사의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투자가 기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한동안 처졌잖아요 지금 3,4월 피크 찍고 가자 이러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좀 처졌지 않습니까? 처지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받는 가자 이랬는데 또 다시 한번 후드를 패버리고 알트도 패버리니까 좀 처지는 게 좀 강한데 원래 사실 반감기 이후에가 원래 지루했잖아요 원래 지루한 패턴이 맞는데 저도 방송할 때 옛날에 방송할 때 보면 참 지독하게 지겨워 왔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방송 시작했으니까 그때가 굴파기 들어갔을 때 이때 진짜 이거 몇 개월 진짜 지겹고 희망 줬다가 다시 패대기 쳤다가 코로나로 또 패대기 쳤다가 코로나 이후에 반감기 됐는데 다들 뭐 이제 끝났다 이러죠 이러다가 막 가는 거 아는데 지독하게 안 갔죠 자꾸 가을영화 10던이 또 처지고 가려고 10던이 처지고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단기적으로 맨날 맨날 코인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작은 흐름에 모든 걸 다 발라먹고야 말겠다는 심리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트코인 뭐하나 팍 튀어오르면 그게 뭐냐 해가지고 또 뒤늦게 알게 되고 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또 그런 패턴 또 새로운 알트코인이 팍 튀어오르면 저건 또 뭐냐 또 튀어오르면 쟨 또 뭐냐 이러면서 지금 또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포지션을 봤을 때는 진짜 괜찮은 거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트코인이 쳐 올리면서 나머지 알트코인이 끌고 올라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진드근히 좀 가보는 게 나은 전략일 수도 있다 물론 많은 사람도 얘기해요 제가 댓글에서도 이제 많은 수많은 의견들을 봤어요 지난 특히 두 번의 영상 이제 최근에 하락 맞고 나서 두 번의 영상에서 이제 많은 댓글을 보면 특히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시즌 끝났다 전반적인 거예요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포함해서 모두 다 그냥 다 끝났다 그냥 이제 4년을 준비하자 두 번째 비트이더만 간다 알트 끝났다 얘는 가는데 얘는 뭐 ETF 지금 하고 있고 얘도 이제 곧 ETF니까 얘는 되는데 나머지는 알트 안 간다 끝났다 이런 이제 얘기로 특히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많이 갈리더라구요 그래서 뭐 또 그 안에서 서로 막 그러신 댓글로 좀 저기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그 좀 긁지 마세요 자꾸 긁어대십니까 막 그 간혹가다 장도 어려운데 그러신 분 되게 많아요 저는 근데 이전에도 그런 분 많이 봤는데 그거 사실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남 약올린다 해가지고 내가 수익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거 본인 스스로를 좁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들 좀 코인이라서 좀 더 심한 것도 있고 그러신 분들 좀 있더라고요 코인이 좀 심해요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 4월에 반감 이때 했잖아요 지금 다들 똑같은 얘기하는 거 같아요 이쪽 바닥에 사실 비밀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오히려 당신에게만 이 비밀을 얘기해준다라는 게 오히려 더 사기꾼인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었고 여기에는 비밀이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뭐 가장 큰 예로 원래 이때까지 이 라인 48K라고 흔히 얘기했던 거 이거 원래 뚫고 올라가는 게 9월쯤 뚫고 올라가야 돼요 원래 이전 전전 사이클 패턴 참고했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 반감 이후 5개월 한 150 한 160일 정도 되거든요 항상 그랬었어요 항상 그 이후에 이 0.618 되돌림 있잖아요 고점 찍었다 아래 찍었다 이렇게 되돌림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게 항상 5개월 뒤였어요 비트코인 반감 5개월 뒤여서 우리는 이걸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만큼 더 올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만큼 더 튀어오르다 보니까 알트도 그만큼 더 튀어올라 다 튀어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다시 거의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만큼 좀 간격은 남았긴 했는데 아무튼 다시 내려오다 보니 어떻습니까 정리가 많이 됐죠 그 비트코인 지금 짓누르는 거는 특히 이 시기 때 짓눌렀던 거는 마운트국스랑 독일 정부 미국 정부 판단 특히 독일 지갑 뜯어보고 그랬잖아요 아칸 그거 들어가면 주소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마운트국스 독일 미국 주소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 봐도 사실 전 뭔 의미인가 싶어요 이거 해가지고 컨텐츠 할라 했는데 안 했어요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독일은 지금 계속 풀렸잖아요 한 50% 정도 시장이 제가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풀릴 때는 마음이 아픈데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풀릴 거 다 풀리면 이제 악재해수라고 해요 마운트국스도 그럴 것 같고 마운트국스도 지금 3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풀린다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3개월도 그 안에서 그 전에 보면은 등급 나눠서 뭐 따로따로 지금 방출하는 거고 14만 개가 다 방출되는 게 아니라 이중이 절반 7만 개 정도 되는 거고 거기서 3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ETF 흡수량 지금 블랙락이 순유입된 게 다시 또 시작됐잖아요 순유입 이게 어느 정도 또 강세해장 뛰면서 마운트국스 풀려버리면 또 시장이 묻혀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강세해장을 뛴다면 마운트국스는 충분히 소화 가능한 물량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독일은 많이 팔았어요 지금 많이 팔아가지고 한 이제 좀 절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무한정 팔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무한정 팔 수가 없고 팔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 안 판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갈이 된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또 좋은 소리를 해대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없다 시장은 항상 양면성을 지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알트는 문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알트 자체가 좀 쓰레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지금 알트가 특히 이 시기 때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가 대동소위 하거든요 다 비슷해요 프로젝트들이 거의 지금 복사판이에요 복사 찍어내기 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흔해 빠졌어요 독창성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댓글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는 CG도 있었고 샘 뱅크먼 잡혀간 샘 뱅크먼도 있었고 그리고 뭐 도건도 있었고 아무튼 유명한 이렇게 좀 외쳐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감옥가 있죠 여긴 좀 오래가 있고 이것도 다 감옥에 가 있네요 어려울 때 뭔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시장의 리더들이 나 믿고 따라와란 리더들이 큰 리더들이 사실 없고 지금의 시장은 좀 잔챙이들이 많은 시장입니다 지금 뭐 느끼시겠지만 그리고 알트코인이 코인마켓캡 많이 이용하시죠 알트코인 이거는 필수지 않습니까 코인마켓캡 들어가서 요즘 뜨는 알트코인들 그 거래량이 어디서만이 발생한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 이게 좀 슬픈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뜨는 알트코인들 대부분의 거래량이 업비트 아니면 빗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의아해요 요즘 뜨는 알트코인 대부분은 업비트 빗섬이에요 대부분이요 진짜 이 현상이 작년부터 이랬었거든요 웬만한 알트코인들 안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이게 웃기는 현실이 진짜 알트코인들 한국 없으면 어떻게 돌아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에서의 볼륨이 장난 아닙니다 이걸 과연 저는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좀 고민이긴 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첫 번째 업비트 빗섬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력 운전수들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서 거래량 발생시키고 있다 두 번째 알트코인 한국 사람들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뭔가 지금 한국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진짜 한국 볼륨이 어마무시하다 그러니까 업비트가 해외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세계 3대 거래소라고 세계 3대 거래소 뭔데 코인비스 그리고 바이낸스 그리고 업비트 이렇게 세계 3대 거래소 코인비스는 미국이 1등 거래소 업비트는 한국이 1등 거래소 바이낸스는 전 세계 다 통틀어서 한국 볼륨이 장난 아닙니다 다시 비트코인 돌아와서 비트코인이 워낙 중요하니까 돌아와서 우선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120 이동 평균선 이미 무너졌었고요 이게 좀 중요한 자기가 무너졌었고 그 다음 지지가 중요한 부분이 201 이동 평균선입니다 201 이동 평균선 사실 무너지고 내려왔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cpi 발표 나면서 툭툭툭 쳤죠 개인적으로 cpi 발표가 나면서 이 애매한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서 뚫고 올라와 주긴 말인데 생각보다 좀 힘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지금 보시면 일부의 알트코인들은 떨어졌다가 지금 이 라인에서 지금 어느 정도 걸쳐져 있는 알트코인도 꽤 많고요 아직 따라오지 않은 것도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쫓아간 알트코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 돌파구는 이제 오늘이 7월 11일입니다 이제 7월 11일이고 이제 스스로 이제 어떤 책이 나와야 되냐면 이때 이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 처음 시작한 날입니다 막상 오픈하고 나서 그레이스캡 GBTC 물량 때문에 20% 하락했다가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갔다가 블렌라 필델리티 흡수하면서 쫙 치고 올라갔던 거 이게 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개월 올랐네요 한 2개월 올랐다가 으지부지게 됐는데 그리고 알트장은 한 4월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그죠? 한 달 정도 알트장 왔었고 뒤에도 한번 튀어오를 때 잠깐 왔었는데 이때가 좀 강하게 왔었고요 1월 11일부터 지금 7월 11일까지니까 지금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났네요 드디어 이제 제가 옛날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아 지금 유튜버들 다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난감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큰소리 차대했는데 지금 다 거짓말쟁이 됐잖아요 아무튼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흔히 얘기하는 6개월 딱 됐다고 이때 딱 그런 게 아니라 6개월 이후부터 서서히 본격적 포트폴리오 진입하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이제 된 거죠 이때 들어올 수 있는 양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투자하는 투자자의 범위도 그렇고 투자하는 투자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JP 보건도 물량이 어?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이랬잖아요 이때부터는 그럼 조금이 아니라 더 많이 더 많이 들어올 여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슬슬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은 계속 가고 있잖아요 S&P500, 나스닥 한때는 엔비디아, 엔비디아다 이제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 이런 상황이고 주식은 가는데 비트 및 다른 것 코인 전반적으로 안 가요 매번 보면 이 디커플링 일어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황색이 주식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은 비트 주식 가는데 비트 진짜 지겹게 안 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가 뒤늦게 따라가고 주식은 올라가는데 비트는 내려가고 박탈감 이래서 주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비트가 가는가 싶더니 또 안 갔다가 이러다가 작년에 좀 웃긴 상황이었어요 주식은 흐른데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같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가 엮였는데 주식은 오히려 금액에 붙어가지고 같이 이때 올라갔었고 또 주식도 같이 갔었고 주식은 올라갔는데 비트는 또 안 가요 그러다가 주식 좀 가면서 비트는 더 상승하고 최근에 보면 주식은 가는데 비트는 또 안 가요 이런 패턴이 자꾸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런 패턴이 지금은 또 이러이러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지 않냐 일단 주식이 전체적인 큰 대공망 붕괴는 안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보면 결국엔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주식을 따라가는 다시 또 커플링이 되면서 따라가는 그런 또 패턴을 가지면서 이제 S&P500보다 더 큰 퍼포먼스를 낼 때가 있는 거죠 게다가 반감기라는 것이 이제 4월 됐고 이제 7월 3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사실은 3개월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지금 뭐 이제 끝났다라고 논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고 뭐 차트적으로 본다면 뭐 끝났다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어떠어떠한 근거로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여름에 이더리움 ETF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기대를 해야 될 부분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건데 다른 건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맨날 그리고 이거 같은 소리 이것만 계속 좀 해대고 있는 거고 다른 게 뭐 특별한 게 뭐가 필요한가요? 비트위더가 가줘야지 뭐 다 뭐 좋은 거고 나머지 알트 가지신 분들도 비트위더가 가야지 뭘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비트위더가 더 올라가서 그만큼의 더 상승 여력을 만들어줘야지 밑에 녀석들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